오늘 꾸민 게 없고요. 급하게 읽는 샌디옥 스티커로 꾸몄는데 원래는 아이패드를 살 예정이어가지고 거기다 예쁘게 붙일 생각이었으나 그냥 공금고에다가 붙일 게 없어서 붙였어요. 나름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조명을 켜서 보면은 폼폼 부린 폼인형이 원래 있던 거 켈로키티 감자 호루미 옆에도 이렇게 호박 케이크 장식들 이렇게 쭈루룩 유 앤미 이렇게 써있는 거네 뒤에도 되게 귀엽게 잘 뿜었고 여기 옆에는 조금 틀어졌어서 테이프 때문에 테이핑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도 나름 꼼꼼히 붙이면은 이뻐요. 약간 옛날 느낌도 난다. 구로 미래 나는 포로이 인데 케이프도 붙여줬고 보시면 세라 케이프 그리고 텀몬 들고 가는 거 꾸며줬어요. 날아가는 느낌이 지지지 잠자는 그리고 이거 보니까 몰랐는데 동전 넣는 저금통 구멍도 있더라고요. 아마 이게 받침되었나봐 근데 저는 굳이 필요없고 넓은 공간 쓰고 싶어서 낼수도 가능으로 쓰겠습니다. 여기도 꾸며줄게요. 드디어 다 꾸몄는데요. 아이패드에 이쁜 꾸며줄 하다가 도각수 찍고 그냥 제일 안 이쁜 뿜뿜 뿜뿜 귀엽잖아요. 위에 구멍 뚫고 동전구멍 여기 윗부분에 붙여줬고요. 마지막 마무리로 위에 테이핑도 다 했어요. 코트 된 느낌이긴 한데 전 너무 군대군대교 그런 부분이 좀 미워서 그러지 귀여워 그리고 상자도 꼼꼼하게 테이핑해서 제일 귀여운 코루미 컵케이치랑 뒤에 뭔가 포착코 빵 모양 problème 빵을 뒤집어쓰고 냄비를 내고 숟가락인가 아니다 숟가락 들고 턱 빠지한거구나 유심헌 느낌 이렇게 해서 열쇠상자도 꾸며줬어요. 원래는 저금통 큰 분선 바지 이렇게 열심히 꾸며줬고 아이패드가 오면은 새로 사면 이 스티커 말고 이것도 귀엽게 꾸미고 싶어서 열심히 꾸몄고요 아이패드 오면 다른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꾸며준다고요 아우 트링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게 했으니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